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의혹이 블랙홀처럼 전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국간뿐 아니라 연말 예산안 심의까지 앞으로 상당 기간 여야 간에 아름다운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죠. 이번 수사와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의 함수 관계까지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먼저 수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검찰이 형량을 거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실체가 있는 주장 같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검찰이 회의와 협박을 통해서 이 유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홍근 원내대표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유 본부장이 계속 입을 닫고 있으면 뇌물죄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걸어서 정치자금법으로 처벌받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게 형량 거래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량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뇌물을 받은 경우 1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돼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뇌물을 받은 경우. 네, 그런데 이제 다만 돈을 준 사람의 경우가 중요한데요. 이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돼서 형량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런 방식의 회유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대장동 핵심 인사인 남욱, 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은 모두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검찰에 자백을 하고 있고요. 검찰의 증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 기자가 각각의 회유에 의해 드렸습니다. 김 기자가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각자의 사정이라는 건 뭘까요? 네, 일단 이 자백을 할 경우에 법원에서 좀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유 전 본부장의 경우 현재 개인적인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버티지 못하고 좀 자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인물들이 과거에는 나는 이재명 대표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부인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자백을 두고 죄수의 딜레마가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에 등장하는 주요 인사들은 크게 두 부류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 이런 화천대유 일당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의기투합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 김용 부원장과 정진석 실장은 이 대표와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 운명체, 정치적 동반자적 성격이 강합니다. 처음에는 이익 집단과 정치적 동반자 모두 공동의 이익을 위해 모르세 전략을 펼쳤지만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익 집단들 쪽에서 경쟁적으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진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집단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피해만 예상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들어졌다, 이런 거군요. 어쨌든 그 속사정이야 어찌 됐든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 민주당의 분위기가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익 대표를 지키려다가 당이 함께 무너지는, 무너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기류가 아주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PK 출신 한 재선 의원은 이익 대표도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본인 입장에서는 특검을 주장할 수밖에 없겠지만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적어도 내년 중반 정도 이상까지 대표 자리를 유지하게 되면 총선 공천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빨리 거치고 결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직은 비리 의혹 수사가 초반이고 이 대표 본인으로 옮겨붙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시간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하고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수사의 파장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5%포인트 급락해서 국민의힘 지지율과 같은 33%포인트가 됐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PK 지역에서도 3에서 5%포인트가 빠져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에 대한 경험이 워낙 많고 내공이 뛰어나긴 합니다만 정치가 냉혹한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상황이. 김태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